안녕하세요. 매직에코 이준혁입니다. 지난 시간에 맥시믹서를 설치하고 맥시믹서에 어떤 기능이 있는지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맥시믹서의 기능 중에 3D 프린터에 도움될 만한 기능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볼 거예요. 예로 집에 3D 프린터가 있는데 최대 한 10cm 정도밖에 출력을 못해요. 그런데 저는 한 15cm짜리를 출력을 하고 싶어요. 그럼 당연히 못 뽑으니까는 이런 경우는 잘라서 뽑던가 해야겠죠?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3D 프린터로 출력을 하는데 저처럼 이렇게 손으로 제가 기억자를 한 것처럼 이렇게 만약 공중에 갑자기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게 출력하다가 지탱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무너져 내려요. 그래서 3D 프린터 출력할 때 필요한 게 나중에 뒤에서도 설명할 거지만 서포트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3D 프린터 출력하는 프로그램에 설정하면 자동으로 서포트를 생성해 주긴 하는데 대개 여기서 생성하는 서포트가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너무 지저분하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너무 클 때 잘라내야 되는 거나 어떤 서포트 만드는 거나 이런 것들을 매치믹서를 이용해서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바로 매치믹서 쪽으로 가서 이런 기능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본의 한 홈페이지를 보면은 이와 같이 하나꼬라는 여성 피겨 3D 프린팅 모델을 다운로드 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여기서 서포트 관련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 3D 모델을 다운로드 했는데요. 제가 이거를 매치믹서에서 한번 불러와 볼게요. 여기서 임포트를 누르고 하나꼬 여기 스탠드를 선택하고 열기 이렇게 하나꼬 3D 모델이 불러와 졌고요. 이 상태에서 봤을 때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게 뭐였냐면은 지금 여기를 보면은 이렇게 하나꼬 손이랑 팔 부분이 있는데 공중에 떠져 있죠. 이렇게 공중에 띄워져 있는 경우에 그냥 출력하면은 밑에 지탱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게 무너져 내려요. 그래서 서포트라는 것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서포트라는 게 원래 3D 프린터 출력하는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기도 해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혹시나 나중에 써보면 알겠지만은 서포트를 생성해주는 것을 보면은 좀 약간 에러가 있거나 아니면은 너무 지저분하게 형성하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좀 깔끔하게 서포트를 만들어주는 게 좋은데 여기서 여기 메시믹서에서 애널리시스를 누르면은 여기에 오버행스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화면이 바뀌면은 여기서 서포트가 필요한 부분이 어딘지 표시를 해줘요.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와 같이 파란색이랑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서포트를 만들어야 된다고 표시된 부분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이제 서포트 관련해서 생성을 할 때 어떤 옵션 값들을 보면 되냐면은 여기 서포트 제너레이터가 있어요. 얘를 펼치고 여러분들이 값을 변경해야 될 거는 이것만 확인하면 돼요. 다양한 옵션들이 있는데 일단 서포트를 형성을 해줄 때 최대 어느 각도 이하일 때만 이제 서포트를 만들도록 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설정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댄서티라고 해가지고 그 서포트가 얼만큼 촘촘하게 만들어질지 하는 것을 설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레이어헤잇 해가지고 필라멘트 어떤 높이인데 이거는 3D 프린터 나중에 쓸 때 보면은 거기서도 레이어헤잇이 나와요. 거기 나오는 레이어헤잇이랑 레이어 높이랑 여기 레이어 높이랑 동일하게 해주시면 돼요. 설정을 한 다음에 여기서 내가 원하는 옵션을 설정했다 하면은 여기 첫 번째 1이라고 적혀있는 제너레이트 서포트를 버튼을 눌러주세요. 기다리면은 이와 같이 서포트가 생성이 되고요. 가지치기 형태로 생성이 돼요. 아마 기존에 3D 프린터를 좀 써보신 분들이라면은 이전에 많이 봤던 서포트랑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지치기 형태로 만들면은 좋은 점이 뭐냐면은 제거할 때도 깔끔하게 제거를 할 수가 있고 3D 프린터 사용할 때도 필라멘트가 아주 적게 사용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서포트를 만들었는데 뭔가 좀 부실해 보이고 좀 약해 보인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가지를 더 쳐서 보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여기서 가지 부분을 클릭을 한 다음에 드래그해서 이렇게 내려주면은 이렇게 서포트를 더 추가를 해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거기에 맞춰서 해주시면 되고요. 이와 같이 서포트를 만들면 되고 내가 원하는 가지까지도 더 추가를 해가지고 서포트를 완료를 했다 하시면은 그 다음에 어떤 걸 하냐면 여기 보면 Convert to Solid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있어요. 얘를 클릭을 해주시고 누르면은 이제 기존에 있는 서포트를 뭐 어떻게 할 건지 물어보는데 그냥 뭐 교체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Replace Existing 이렇게 솔리드로 변환이 됐으면은 이제 완료가 다 됐으면 여기 Done이라는 것을 누르고 이렇게 넘어오시면 되고 이렇게 됐으면은 다시 STL로 저장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3D 프린터에서 불러와서 출력을 하시면 돼요. 다음으로 어떤 것을 볼 거냐면 Singiverse 쪽에 보면은 Hulk 3D 모델이 올라와 있는 게 있어요. 이 3D 모델을 가지고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매시미스에서 지금 여기서 Import를 누르고 뭐 Offend 지금 불러오는 걸 추가를 할지 뭐 교체를 할지 아예 그냥 하나 꼴을 닫아버리고 다시 교체를 할지 물어보는데 저는 Replace 누를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주의할 점이 이제 옵션 중에 Flip Z, Y, On, Inport, Export 라고 되어 있는데 간혹 불러오는 3D 모델에 따라서 Z축이랑 Y축이 D밖에서 불러와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이 체크박스를 선택을 하거나 해제를 해서 그 Z랑 Y축이 바뀌는 것을 변경해 주시면 돼요. 저는 Replace를 누르고 Hulk를 불러올게요. 이렇게 Hulk를 불러왔고요. 지금 봤을 때 또 하나 제가 또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3D 파일 중에서도 에러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종종 STL로 만드는 도중에 에러가 발생해가지고 그 에러를 가지고 있는 STL 파일들이 있어요. 이것도 메시믹서에서 어느 정도 분석해가지고 복구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Analysis를 누르고 여기에 Inspec터를 누르면은 여기서 메시믹서에서 분석을 해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러면은 여기서 Auto Repair All이라고 눌러주면은 얘가 해당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복구를 해줘요. Done 했고요. 그리고 저는 참고로 이 Hulk를 뽑고 싶은데 제가 가지고 있는 3D 프린터로는 뽑기에 높이가 너무 커요. 그래서 잘라야 돼요. 자를 때는 어떻게 하느냐. 먼저 얘를 메시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메시를 솔리드로 바꿔주셔야 돼요. Edit에서 Make Solid 누르시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한 번 했었죠. 근데 이제 저는 좀 더 정교하게 하기 위해서 솔리드 정확도나 메시가 얼마나 촘촘하게 할지 메시 Density 여기 솔리드 Accuracy 해가지고 솔리드 정확도나 메시 얼마나 촘촘하게 메시를 만들지 최대값으로 했고요. 여러분들 어떤 컴퓨터 특성에 따라서 사양에 따라서 바꿔주시면 돼요. 저는 최대로 했고 이 상태에서 Update를 누르면 이와 같이 수정돼서 바뀌고요. 근데 딱 봤을 때 약간 허공에 또 뭐 실 같은 게 보이죠. 지금도 뭔가 결함이 있어요. 일단은 제가 Update를 누르고 Update가 아니라 Upset를 누르고 완료를 시키고 다시 한 번 NLSS 쪽에서 Inspecator 누르고 Auto Repair 한 다음에 Done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을 하냐면 이렇게 이렇게 이제 솔리드로 만든 상태에서 지금 이제 보면은 오브젝트 브라우저 쪽에 보면은 메시도 있네요. 메시가 있는데 일단 메시를 먼저 지울게요. 메시를 지우고 솔리드만 남겨진 상태에서 혹시 모르니까 애널리시스에서 다시 한 번 Inspecator 눌러가지고 한 번 수정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Edit 쪽에 보면은 Plane Cut이라고 되어있는 게 있어요. Plane Cut을 누르고 얘를 살짝 올려서 자를 지점을 선택을 해주고 대략 한 이 정도 그 다음에 컷이 아니라 저는 슬라이스 분할하는 거 하고 Upset 누르면 이제 지금 잘라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따로 선택을 하냐면은 Select를 누르고 여기 보면은 이제 뭔가 원이 반 잘리는 게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한 번 클릭을 하고 더블 클릭하면은 이렇게 잘려진 부분이 선택이 되고 여기서도 더블 클릭하면 잘려진 부분이 선택이 되고 일단 한 번 클릭 한 번 하고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Edit에서 여기서 보시면은 어디있더라 Separate가 다시 한 번 선택을 할게요. Select 취소를 했네요. 다시 한 번 클릭하고 더블 클릭 그리고 한 번 클릭하고 더블 클릭 그리고 여기서 Edit에서 Separate 를 선택을 해주시면은 지금 선택한 부분이 따로 이제 분할이 됐어요. 이렇게 분할된 상태에서 얘를 Edit 누르고 여기 Transform을 누르면 이제 이동이 가능한데 한번 180도 회전을 할게요. 180도 회전을 하고 할 때 여기 여기 눈금을 마우스 쪽으로 마우스 컷으로 눈금을 겨냥을 해주면은 거기 딱 맞게 각도에 맞춰서 회전할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놔주고 그리고 화살표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지금 봤을 때 정확히 완전 바닥에다가 내릴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 스냅핑이 있어요. 자석으로 착 붙이는 것처럼 이네이블 스냅핑을 한번 선택을 해주시면은 자석처럼 착착착착착 붙여서 내려줄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완전히 바닥에 내리고 그리고 Offset 그리고 지금 위에 상체도 Edit에서 Transform 누르고 살짝 오른쪽으로 옮긴 다음에 내려주는데 바닥에 완전히 착 달라붙도록 이렇게 하고 Offset 이렇게 이렇게 해서 3D 프린터에서 뽑아주시면 돼요. 아까 설명한 대로 뭐 서포트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이번 시간 메시믹서로 큰 3D 모델 파일을 뭐 잘라서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3D 모델 파일에 내가 좀 적절하게 서포트를 만든다거나 하는 것을 해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것을 할 거냐면은 3D 프린터가 종류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3D 프린터 종류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이게 우리가 어떤 3D 프린터 종류가 많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일반인이나 뭐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쓰기에 적절한 3D 프린터가 있잖아요. 어떤 것이 이제 적절한 3D 프린터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